구독과 좋아요 알리세점까지 구독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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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렷해야죠 만들어 덮밥 뚫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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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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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보세요. 또 있어요. 길대락에. 보세요. 이만큼 뺏는데도 지금 4시간 보는데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. 보세요. 지금 어두워서 아까 깡깡 기름대가 안 보이시나요? 저 끝에 지금 8m 지점이 있는 거예요. 고객님. 이거 어떻게 빼요? 코너에 있는데. 와... 얘는 안 빨래 나올 것 같은데. 어떻게 되나. 잠깐만. 이게 나올 확률이... 여기에요. 여기에요. 여기. 여기 걸려 있어요. 여기. 여기. 여기서 당겨 봐야 될 것 같은데. 여기서 당겨야 될 것 같은데. 여기서 당겨야 될 것 같은데. 저쪽도 당겨가지고. 여기다. 여기다.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. 와... 아니. 사실 이렇게 많이 넣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. 와. 그동안 계속 막히고 막히고. 두 원이 익었어요. 이거. 싱크톱. 잠깐만요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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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만. 일단 이걸로 적어고요. 잠깐만. 아 넷싱이 저쪽에서 주면 됩니까 저쪽에서 일단 빼봐야겠네 왜 오래 사셨어요 여기서? 아니요 제가 올라오고 나서 싱크대로 교체했어요 그때 끊어졌구만 뽑다가 이게 깊숙이 박는다고 물이 잘 빠지는게 아닌데 다 착각하는거야 이게 다 착각하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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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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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물이 안 차잖아. 떨어지는 거야. 이제 잘 떨어지잖아요.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. 이거랑 저렇게 해서 일로 나와요. 고객님. 저기 이리 와요. 저기 이리 와요. 고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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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.